아캣 아캣 아캣송 시작 내 집을 나서며 했던 다짐 모들은 모자를 사지 않겠다는 다짐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은 모자 가게를 향하고 있네 아더스룩한 머리에 안경을 낀 모자 가게 아저씨 내게 바르건데 어제 오니 아가씨 오늘도 너무 쉬었네 저기요 아저씨 이것도 써볼게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에요?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사게 좀 해주세요 의형 배털로 주세요 보자는데 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우 Who w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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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ar 내가 아직 다 어디로 간나 여러분 이거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? 하나 둘 시작 잘하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보실 수 있나요?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절대 지킬 수 없나봐 여러분 2절 때 조금 더 발성을 써가지고 좀 더 큰 목소리로 하실 수 있나요? 내가 먼저 사는 돈을 조금만 남겼다면 벌써 세 개 몇 개쯤은 샀을 거야 하지만 되돌릴 수도 없잖아 하고 또 넘어가네 저기 저기 아저씨 이것도 써볼게요 아저씨 저건 얼마에요?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올 제발 좀 싸게 덜 드세요 그 옆에 걸로 주세요 포장은 됐고 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봤어요 와 내 나 좀 다 어디로 갔나 오오오오 손대 와 절대 지킬 수 없나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 나 좀 다 어디로갔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잘 되시길 수 없나 봐 이것도 할 수 있나요? 하나 둘 시작! 오오오오오 잘하셨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지킬 수가 없나 봐 오오오오오오 내 가진다 어디로 갔나 오오오오오오 절대 지킬 수 없나 봐 오오오오오